지금 지난번에 제가 어드밴스드 팀을 만나서 환생학기 의견 반 OST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D2 테마곡을 데모 가이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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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막 도착했고요 먼저 오늘 녹음해야 될 게 두 곡이거든요 잘 섞어가지고 좋은 걸 하나 만들어보셨어요 여러 개를 내도 되지 않을까? 오! 그냥 다 발전을 시키자 이곳이 바로 D2가 녹음할 곳입니다 오늘의 가수 일부러 그래서 헤어맨드도 이런 거 하고 온 건가요? 아냐 이거 마무리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일단은 인스타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좀 불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주제가 라고 하면은 무조건 락이다 일단 시작 일단 기타 들어가야 되거든요 뚜!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음 형 네? 그 끝에를 바이브 네이션 주고 긁지 마시고 네 썠어어어 이렇게 하세요 그냥 들어온 너의 모습 낯설지만 빠져버렸어 여기다 여기 낯설지만 빠져버렸어 일단 이 리듬은 지금 맞긴 맞아요 맞긴 말이야 아닐 거야가 아쉬운 건데 나는 이게 또 원하는 정도가 있는데 안쪽에서는 우리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자신감은 넘어질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떼창을 붙여야 되시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낯설지는 게 아닐 거야 좋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잘 되는 건 맞아? 잘 돼 잘 돼 잘 돼 아주 내고로 언제든 넘어갈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해? 역시 일찍 가수 아니 뭐야 일찍 가수 따봉이야 되고 있는 게 맞아 엄청 잘했어 파이팅 다음은 소태훈입니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조하네요 네 하하하하 초조한 내 마음속 뜨러온 너의 모습 낯설지만 빠져버렸어 자신감 없어요 자신감 없어요 낯설지만 빠져버렸어 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? 낯설지만 빠져버렸어 떨려? 응 떨려 떨려 이게 엄청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면서 계속 떨려 엄청 떨려는데? 발박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너무 뛰겠는데요? 와 저 연구실 실려가는 거 아냐? 갑자기 열이 더 오르는 것 같고 와 그가 간다 여기 한 시간 걸리거든요? 근데 여기서 한 시간 걸리니까 유경험자랑 괜찮아요 아 그럼 유경험자시죠? 유경험 가볼까요? 네 네 마음 속 저 깊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형 네 마음 하고 노래를 틀면은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들어갔다 올까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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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처럼 한번 가서 박자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만 속 저 깊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됐어요? 한번 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?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만 속 저 깊이 자신감 있게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응 그냥 그냥 확 불러 그냥 깜쳐둔 끝 상처들 걱정만 녹여버릴게 됐다 와 뭐야 갑자기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 너무 많네 잘했어 이런 크흠흠흠흠흠 됐지 욕망은 끝도 없이 널 괴롭힐 수 있어 끝까지 구해줄 거야 끝까지 구해줄 거야만 좀 더 힘있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부드러운 느낌이 좋은데 아 예 와 힘이 길어 딱 두 장성입니다 아 예 아 널 괴롭힐 수 있어 끝까지 구해줄 거야 됐지? 응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티팝입니다 와 이거 기대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구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떡합니까? 헤어져. 해야지 집에 갈 수 있는 거야. 왜 시티팝이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서?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잘해야죠. 함께 숨었지? 잘 온다. 그때는 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같다는 걸. 잘 온다. 1절 매일은 금방 끝나게 되는 거야. 잘 온다. 나 올게. 오, 걸. I need you, here. 너가 생각나는 날이 뜨면 너의 차주. 너, 너와 하면 와가 안 돼. 어렵네. 얼굴이 확 빨개져봐.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소중하니까 노래가 지금 하나도 안 돼요. 큰일 났습니다. 이거 너무 적어야 될 것 같아. 나 진짜 못 할 것 같은데? 인증 난다. 나 목 쓰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사실 그러진 않는데.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. 갔다는 걸. 아, 됐어, 됐어.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피에 끼치지 않겠습니다. 피해? 아, 됐어. 함께 보았지. 우린 느꼈지. 일단 지금 보았지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. 고 보았지의 힘을 함께 해서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함께 보았지, 우린 느꼈지. 아, 끝났다. 끝났어. 진짜 잘하네. 응, 잘했어. 마지막 때창신을 녹음하러 갑니다. 네, 네. 아, 아. 이쪽으로 향해서 노래 불러. 네. 오.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. 절대 틀린 게 아닐 거야. 널 보러 언제든 넘어갈 거야. 렛츠고. 아, 네. 너무 좋습니다. 아, 예. 이대로 몇 번 더 갈게요.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. 절대 틀린 게 아닐 거야. 널 보러 언제든 넘어갈 거야. 아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